자 오늘 할 게임 드래곤스피아 눈이 즐거운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키우는 캐릭터가 거너 그 다음에 요거 암살자 자 오늘 다운하셔가지고 1월 31일 수요일 24시까지 입력하시면은 무비 50개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한 번밖에 사용 안돼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문고로 얘는 노현질이에요 오면은 탕 탕 탕 해주고 여기서 가까이 딱 가가지고 중앙에서 탁 해주면은 탁 하면은 마무리 만화가 없지만은 탁 탁 탁 탁 탁 콤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굳이 자동을 안 써도 이렇게 어?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부셔주면은 어? 뭐가 재밌습니까 그죠? 자 오토플레이 싸우는 모습 지금 혼자 열심히 싸우고 있죠 이게 오토시스템인데 저보다 잘 싸워요 저보다 왜 잘 싸우는거 같죠? 기분이 약간 묘한데 자 이런거 광범위 피해주고 탁 탁 뒤에서 탁 더더더더더더 화생 차 차 피할줄 오 오 오 오 자 이거 회피기술로 아 깜세 오 잠깐만 피해야돼 촛 척 척 척 척 올려주고 자 피해주고서 오 오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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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대단 맞았죠? 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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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주고 한 대단 눈 다 맞았네요 여기서 탁 탁 탁 탁 뒤에서 뒤에서 뒤치기 딱 마무리 타타 삐해주면서 거너 짜잔 RPG 게임의 정성은 뭐다? 날개다 날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어 이건 팩트에요 여러분들 날개가 없으면 감히 룩에 늘 자도 못 씁니다 여러분들 날개가 있어야 종결이에요 아시겠어요? 예? 10연속 장비 소환 상자 요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잘 나오는게 R랭크인데 갑니다 자 가자 가자 괜찮아요 장신구에서 R 나오면 되잖아 장신구에서 R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자 가자 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펜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자 장비 한번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장비 장비 한번 가자 장비 한번 어? 나왔어 나왔어 R이 나왔어 R 나왔다 R 나왔다 개인적으로 무기가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무기 나오는 게 짜세에요 진짜 무기가 짱입니다 여러분 자 무기 뭐 나쁘진 않네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레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와봐 얘들아 어? 들어왔어 오오 야 시청자면은 여기 왼쪽 하단으로 와봐봐 어? 다 유저인가봐 오오오 오 그런가? 시청자면 쩐 가자恩 가자마아 얘들아 쉽게 쉽게 가자에 어 쉽게 쉽게 가자 난사 알 distracted distracted distractedի 주세요 척척척척척척 가자 렉 로켓발상 가자 뭐야 왜이래 알라슛! 어 뭐야 훗! 피해주고 덤블링을 피해주고 자 피해주면 어우 마무리 솔직히 30대만 와 30대 어 40대는 좀 그렇고 30대만 오십니다 30대 야 괜찮아 형이 슈퍼 현질러기 때문에 괜찮아 강해지기 2단계 장비가 안 와 다 아는 거잖아요 룬세티 야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화이팅! 할 수 있어 자 일단은 패턴도 파악해서 최대한 덜 맞아야돼 자 이런식으로 헛!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탁! 해주고 이거 똑같은 패턴이었죠 자 이거 써주고 박협호 써주고 멀리서 평타 멀리서 평타 멀리서 평타 탁! 날려주고 안타! 오 위험했어 위험했어 나 지금 아락 없거든요 피해야돼용 너무 좋았고 구기 가자! 어 큰거 한방 어허 어 피해줘 제발 벽타 마무리 오호 3대3 가자 어디 47 30 엘바 3치 넙치 아닌 조금만 더 힘을 내 날사 오 선방 오 역시 오하아악 나쁘지 않았는데 아아 어 이거 알바래 두명 보내고 어 어 그렇지 아니 이러면 왜 딜이 안들어가는거지? 왜왜왜왜 안돼 힘을 내 안돼 아아 조금만 더 힘을 나 그렇지 아니야 자아악 안돼 힘을 내 어 아 안돼 안돼 알라 그렇지 죽여 죽여 오 뭐야 후 오 그렇지 좀만 더 힘을 내봐 안돼 그렇지 좀만 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후후 오 후 오 워 워 którym 뭘로 게임 아니겠느냐 자 마지막으로 상자깡을 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? 상점에서 깔끔하게 프리미엄 소환 상자 하면서 마무리 지을까? 가자! 호! SR 나오면 대박사건 가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